그러니까 상대방 헤비가 우르르 몰려올텐데 만약에 그쪽으로 몰려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딜러일거 딜러 특히 헤비 1선 헤비들이 실수하는게 어떻게든 점사하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건 안뚤리는 각인데 저놈이 아 저걸 점사라니까 쏴야되네 그때 쏘지마 그때 다른 놈 때려도 돼 딜 넣기 편한거 있으면 그냥 딜 넣어 거기다가 근데 점사를 확실하게 할수있는건 점사하고 카테가 중요해 이거는 아이고 이깁시다 아 좋아 카테가 좀 멀해? 어 아 라인 라인 끼랑해. 그럼. 제가 먼저 티각 잡을게요. 봤어. 어. 근데 어차피 금방 왔네. 누구에서 봤다냐 이거. 내가 먼저 보고 있어요. 티각. 티각 잡자. 예 여기서 잡을게요. 마샷. 마우스요. 아 요정도 각 잡으면 되죠. 요정도.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. 봐가지고. 왼쪽으로 붙을 수 있어. 서 뒤로 빼. 서 뒤로 빼. 네. 야 뭐야. 스턴 피 왜 이래 이거. 시발. 일상은 저기쯤에 여기서. 내 뒤. 내 뒤. 오. 핑 튄다. 잠깐만. 레이 역퇴하지마. 보폭 맞잖아 또. 그래 레이 너. 시발. 다 이렇게 잡았는데. 피업 잡았습니다. 우리 스파이틴. 저 스파이틴. 적 перем록이. 스파 안 잡죠. 우리 마우스. 좌측 마우스. 아 중점 라인은 하나도 안 잡り다? 뭐지? 네. 저 스파 안 잡았다고. 아까 쩌. 해 비들. 오케이 일로 안쪽으로 진입해서 오웨이 쪽에 붙어보자 네이부터가 네이부터가 야 뭐야 그딴니 스팟됐잖아 야 바샷 아이고 아깝다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잠깐 잠깐만 빠진다 빠진다 네 일단 대기 아 아 저는 아깝다 그거 차체가 트러스 했으면 쐈었었는데 아까 그바샷이거든 중앙와서 정참하네 중앙에 마우스 오케이 우측은 안봐야돼 우측은 보지마 아 오시기 저리로 갔네 응 저기 잡으면 들어가기 힘든데 조금 아 저 바샷 바샷 아 이제 그림 보니까 우리 쌈싸먹킬 각이 오던데 여기 한번 봐줄까요 응 140 거기로 가봐 그냥 싸먹으러 오면 우리가 이겨 야 오네 이렇게 나오네 티약 제대로 잡고 한번 확인하고 오케이 야 나오는데 싸울 준비하자 싸울 준비하자 야 스톰 중앙타고 올라가다 중앙철도타고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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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약 타고 자 요거 먼저 쏘자 오칠 나가 오싱이 배도 오싱이 배도 오싱이 배도 야 뒤로 티약 잡아 같이 맞아야돼 네 그치 진짜 바샷 안보이구요 가자 가운데 저 이렇게 가지고 바로 꺄진이 막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앞에 있는 막 오싱 쏠게 앞에 있는 오싱이 어 야 어디 스피치로 칠도 진짜 써봐 오싱 정사좀 해라 그 다음엔 오식이 그 다음엔 오식이 오식이 불났다 쏘지마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있는 토키야 이거 뒤에 있는거 뒤에 있는 오식이 이거 내가 가보네 야 민댐 씨발 거 게임이냐 이게 스톰기 처리해 스톰 이거 일단 빠져나가 오이 토키 오이 야 바샤 무시해 바샤 무시해 오에 있다 직봉 오른쪽으로 돌려 에이 쏴야돼 야 구탄이 빨리 잡아 나와서 뭐해 뒤에 있는 마우스 빨리 잡아 칼퇴 해돈! 아이 씨발 총들은 왜 해줘 그거 칼퇴 빨리 들어와 칼퇴 야 레이 버텨야 돼 니가 레이 버텨 야 오칠이야 구탄이 일로와 빨리 뛰어와 아씨 레이 포탑 돌리고 오에이 쪽 보고 있어 그냥 바샷 바샷 뒤 바샷 구탄이 추노해 칼퇴는 일로와야지 칼퇴는 일로와야지 오에이 보라고 레이 구탄이 오에이받 구탄이 정신 안차려 빨리 움직여 뚫리지마 뚫리지마 오에이 이겼다 오케 이 씨발 아잘라스 이겼어 오오 이 씨발 이겼어 오오 이 씨발 이겼어 구탄이 왜이렇게 너 빙빙 돌아 오 씨발 이겼어 오오 이겟어 이 씨발 이겼어 차이가 나 전화 굿따니 정신 안 차리냐? 굿따니! 골탄 안 쓰냐고! 야 굿따니 이거 너 때문에 질 뻔 했어 지금 게임 나 1시간 빠져도 돼? 안 돼 야 나 좀 나가야 되는데 핑이 장난 다른 사람도 똑같애 중요한 게임 끝났잖아 이제 아니 상륙은 못했는데 무슨 중요한 게임 끝났잖아 이 쥐랄 떨고 있어 지금 아 그래? 나 상륙인 줄 알아 존나 좋아했는데 탱크가 통과 이동 해가지고 자꾸 다음 게임 뭐야? 맵 어디야? 근데 남쪽이야 MJB야 MJB 아 야 바샤 나말고 좀 타줄 사람 없어? 나 좀 나가봐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 파일럿 올까? 야 파일럿 있냐? 파일럿다 와 눈골 아파 어디 가는데 갓김치 파일럿 특정 문 문 문 문 문